국가대표 국가대표 멋있다 우와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너무 멋있다 오늘도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했어요 진짜로 아 아니야 새로운 것도 알았어요 네오펀치 맞아, 이거 다 배우는 거야? 네 운은 어떻게 해요? 운은 없어 아 저희가 근데 또 무대를 준비했잖아요 우리 인트로랑 틱톡이랑 마이프렌드 마이프렌드 다들 노래 아시죠? 네 팬사연을 마무리하기 전에 멤버들은 항상 아래쪽으로 내려오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